дв 20억너는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20, 20의 .. 그때도 욕심이 나왔지만 잠부상으로 인해서 못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해냈다라는 기분도 들고 뭔가 불가분하다 라는 기분도 드는 거 같습니다 기분이 좋은 것보다 조금 불가분한 느낌인 것 같아요. 사실 올 시즌에도 20-20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고 30-30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고 더 큰 목표를 잡아서 매경기 매경기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좋은 경기력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. 사실 의식하고 안 하고 그런 건 없는데 예전에 한 번 조금 늦게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오히려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차피 경기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 편하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경기 임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야옵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. 사실 타액감이 조금 안 좋은 상태였는데 경기 전에 저도 모르게 스윙 연습을 좀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경기 들어가기 전까지도 안 좋았는데 대기타석에서 좀 더 제가 가지고 있는 밸런스를 좀 더 찾기 위해서 몇 번 이렇게 동작을 취하다가 딱 뭔가 느낌이 왔어요. 그래서 잘 된 것이나 사직구장이라고 해서 잘 된 건 아닌 것 같고 느낌이 좋아서 그냥 잘 된 것 같아요. 감이 좋을 때 사직을 간 거지 사직을 가서 감이 좋아진 건 아닌 것 같아요. 일단 신인 시절에 1번 타자를 해봤고 1번 타자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큰 부담감은 들지 않았던 것 같고 사실 1번 타자면 타석이 많이 돌아와서 저한테는 사실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타석에 많이 들어가고 싶은 욕심도 있고 안타도 많이 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부담은 전혀 안 되고 사실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파슨에 대한 부담감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견제가 좋고 두고 싶으면 이 빠른 투수들한테는 도움을 많이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다고 100% 이상 150% 정도 살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뛰는 거고 또 밀치에서 그린라이트를 주셔서 언제든지 뛰어도 된다는 자신감을 실어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주변 코치님께서 워낙 잘 주문을 잘 해주셔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경기 때는 사실 너무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전에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부족했던 점이라고 생각해서 몇 년 동안 캐치볼을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것 같고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또 결과가 좋은 것 같아서 연습할 때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게 앞으로 더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고 네, 더 좋은 결과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골든글러브 정도 되면 네,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SNS로 야구 영상들을 많이 봐요.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제가 눌렀는지 사실 몰랐고요. 네. 아니요, 아니요. 보지 못했어요. 그 라인업도 못 봤고 제가 왜 눌렀는지도 모르겠어요. 자동적으로 눌러진 것 같은 누가 눌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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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쏘봐요. 안 쏘봐요. 안 쏘봐요. 안 쏘봐요. 그걸 딱 읽어보니까 좀 아, 속이려고 하는 거구나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네. 뭐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센스가 없는 거죠. 네. 지금까지 그래도 잘 달려온 것 같아요, 선수들 전부가. 그래서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임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더 많은 응원과 격려해주시면 더 높은 곳으로 가서 네. 가을에도 저희 팬분들과 같이 네. 좋은 경기 펼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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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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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